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? 이 사람이 누구예요? 이게 다 뭐야? 당신들, 기억사 무슨 짓을 하는 거야? 오해하지 마세요. 다 설명할 수 있어요. 당장 나가. 어서! 진정하시고요. 나갈게요. 네. 서현 씨, 나가서 얘기합시다. 우리 새끼야. 나갈게요. 뭐해요? 그거는 챙겨요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요. 뭐하는 거야? 놔! 놔라! 재현 씨, 그만해. 잠깐만, 사준아! 이 놈이 왜! 이 놈이 왜 걷기입니까? esa 수위씨! 아! 죽었어요? 숨 안 쉬어요? 나 별로 세계 안 믿었는데 서윤씨 서윤씨 때 봤잖아 형 이 여자가 나 터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나 서윤씨 때문이잖아요 처음부터 돈을 이런 데 갔다 오면 안 되죠 집주인이 언제 올 줄 알고 생각을 좀 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애초에 돈을 훔치자고 할 때부터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게 그때부터 다 꼬인 거야 다 서윤씨 때문이에요 알아요? 구급차부터 불러야겠어요 아직 살아있어요? 잠깐만 잠깐만 돈 어떻게 하려고요? 돈 돈 있는 거 다 받잖아요 그러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려고요 그래서요? 어쩌다 일어난 사고니까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죠? 조금 전에는 다 나 때문이라면서요 미안해요 내가 당황해서 그랬어요 소윤씨 우리 똥감반만 챙겨서 나갑시다 우리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사고로 두 명이나 죽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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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